지난 12일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이천시 관고동 설봉저수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시신은 20대 남성 A씨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옷을 입은 상태였고 부패정돈 심하지 않았습니다. A씨 시신에선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자살로 추정할 만한 유서나 소집품 또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가족 등을 상대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